만우는 비로 불어난 물을 이용하여 건성의 수공을 준비했다. 아군 부대의 배반과 적의 원군 때문에 고전은 했으나 분전 끝에 건성을 한 누나 형주의 편정을 되찾았다. 이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 오해의 소견이다. 원래 형주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반판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조계 남방에서는 만족이 영내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었다. 제갈령 너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겠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을 얻어내주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아! 에이앗! 총장! 물리쳤다! 총장! 물리쳤다! 힝힝힝힝 흠, 양전이 수박하는 편이 낫겠군. 적전! 물리쳤다! 슬슬 재밌으실 것 같군. 흠, 너희들의 실력은 이제 파악했다. 적전! 물리쳤다! 흠, 너희들의 실력은 이제 파악했다. 굴류하시군요. 굴류하시군요. 소흐, 너희들의 실력이anov 제가 안 잊지 않았다. 예전을 빌려하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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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 땅의 울림은...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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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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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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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